안녕하십니까 이완용입니다. 오늘 웹GL 튜토리얼 13번째 강의입니다. 이 13번째 강의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원래는 12번째 강의를 마지막 강의로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알려드렸죠? 레퍼런스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레퍼런스 카드를 보면 아주 쉽게 이제 패라메타라든지 어떤 함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전공하다 보니까 이 랜덤 버퍼 오브젝트와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로 이 랜덤 버퍼 오브젝트와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웹GL 1.0의 기초 튜토리얼 동영상 강의를 마무리 읽으려고 합니다. 캔바스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웹GL의 텍스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텍스처로 만들어 놓으면 캔바스 자체를 나중에 또 텍스처로 불러쓰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웹브라우저를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의 내부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어요. 파이프라인에서 바람이 세게 부네요. 파이프라인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프레임 버퍼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프레임 버퍼 무엇인가 하나를 그릴 때마다 프레임 버퍼에다가 무엇인가를 그리죠. 그리고 그 프레임 버퍼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프레그먼트 오퍼레이션이나 픽셀 오퍼레이션을 보면 우리가 이제 프레그먼트 오퍼레이션에서 프레그먼트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시셔링을 하고 프레그먼트 쉐이더가 결국 인터폴레이트 된 어찌 됐든 픽셀을 만들죠. 그 픽셀에 대해서 스탠실 테스트를 하고 덱스 테스트를 하고 결국 픽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덱스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그려 예를 들면 지금 삼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삼각형의 덱스가 있고 원래 있었던 덱스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덱스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덱스 테스트는 덱스 버퍼를 읽어서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가는 그 삼각형의 덱스 정보를 다시 갱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갱신을 나중에 컨트롤 할 수도 있죠. 이번에는 이 덱스 정보를 쓰지 마. 써.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읽고 쓰고를 합니다. 스탠실 버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실 버퍼가 이렇게 되어있을 때 스탠실 버퍼를 읽어서 여기다가 그려야 되겠구나. 대신 그린 다음에 그려진 영역에 스탠실 값을 어떻게 변경해 라고 하는 게 되죠. 당연히 칼라 값도 마찬가지겠죠. 칼라 값은 어떻게 바뀝니까? 블렌딩 펑션에 의해서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배경을 지우고 그 다음에 연두색, 핑크색을 그린 후에 우리가 이 삼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인풋으로 들어오는 칼라 버퍼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우리가 그린 버퍼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것을 이제 블렌딩이라고 하는 걸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버퍼를 만드는 것으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버퍼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버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컬러 스탠실 덱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오퍼레이션은 인풋으로 쓰이고 또 업데이트에서 인풋 아웃풋으로 쓰이는 버퍼라는 거죠. 용어를 지금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버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메모리라고 했어요. 메모리 메모리인데 지금 우리가 그래픽 웹젤에서 얘기할 때는 이 영역은 이쪽 영역은 GPU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버퍼들은 GPU에 들어있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버퍼 중에 보통 기장 버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라고 해서 버텍스의 어트리뷰트들을 저장한 버퍼를 그냥 버퍼라고 부르고요. 프레임 버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미지가 저장돼 있는 버퍼예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비트맵 이미지겠죠. 레스터 이미지. 레스터 이미지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 그리고 여기는 GPU니까 GPU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저장된 공간 그게 프레임 버퍼예요. 프레임 버퍼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릴 때 읽고 쓰고 하는 타겟으로 사용되는 게 프레임 버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칼라 버퍼를 읽어서 거기다 새롭게 그릴던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저장해야 되겠죠. 이때 쓰이는 컬러, 스텐실, 덱스 버퍼 이것들의 모임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프레임 버퍼라고 부릅니다. 프레임 버퍼는 일종의 오브젝트인데 웹지엘에서는 오브젝트인데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인데 이 오브젝트에는 컬러 버퍼, 덱스 버퍼, 스텐실 버퍼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들어있을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프레임 버퍼에 나는 덱스 테스팅을 안 해 그러면 덱스 버퍼가 없을 것이고 나는 스텐실 테스팅을 안 해 그러면 스텐실 버퍼가 없어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컬러 버퍼는 없을 수가 거의 없겠죠. 뭔가를 그리려고 하니까 그려지는데 그려지는 대상에 따라서 컬러, 덱스, 스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코드 기억나세요? 인셔라이즈 GL 하면 getContext 해갖고 getContext by Canvas에서 그렇죠? 캔바스에서 무엇을 가져오냐면 getContext 해서 캔바스에 들어있는 프레임 버퍼를 가져오게 됩니다. 캔바스에 들어있는 프레임 버퍼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컬러 버퍼, 스텐실 버퍼, 덱스 버퍼가 만들어지죠. 교수님 컬러 버퍼, 스텐실 버퍼, 덱스 버퍼가 그냥 무조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개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GitHub에서 T13 소스 코드를 받으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본 코드인데요. GL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캔바스에서 getContext 했어요. getContext 했는데 패라메타로 우리 웹GL을 쓸 거다. 그런데 웹GL을 쓴 데 스텐실 트루고 알파 트루고 덱스 트루고 안티알리싱 트루고 프리저브 드로잉 버퍼도 예를 들면 트루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지난번 설명드렸죠. 그려진 결과물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말씀드렸어요. 트루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트루이냐 펄스냐에 따라서 이 웹GL은 웹브라우저는 이 그래픽스 컨텍스트에 스텐싱 버퍼나 데프스 버퍼를 켤지 끌지 그것을 결정해서 주겠죠. 그렇죠? 이렇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캔바스가 제공한 프레임 버퍼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프레임 버퍼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프레임 버퍼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로지컬하게 로지컬하게 만드는 버퍼인 랜더 버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더 버퍼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텍스처를 쓰는 겁니다. 랜더 버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메모리인데 메모리를 어떤 로지컬한 GPU 메모리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여기는 컬러 로 쓰고 그죠? 여기는 데프스 로 쓰고 여기는 스텐실로 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랜더 버퍼라고 부르고요. 그죠? 또 하나는 텍스처에다 그리는 거예요. 텍스처를 만들어서 그 텍스처를 프레임 버퍼에다가 붙여서 쓰는 겁니다. 이때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이때 붙이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어테치먼트라고 합니다. 어테치먼트 어테치먼트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를 나 이제부터 이 오브젝트를 쓸래요? 할 때는 GL 명령 웹GL 명령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인드라고 돼 있어요. 이제부터 이 텍스처를 쓸 거예요. 바인드 지금부터 이 프레임 버퍼를 쓸 거예요. 바인드 프레임 버퍼 지금부터 이 랜더 버퍼를 쓸 거예요. 바인드 랜더 버퍼 어떤 데이터 데이터 오브젝트가 여러 개 뭔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어테치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 프레임 버퍼에는 프레임 버퍼에는 뭐가 붙을 수 있어요? 컬러 버퍼 데이터 오브젝트 버퍼를 쓸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개가 여러 개를 붙여서 쓰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테치먼트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어테치먼트 프레임 버퍼에 컬러 버퍼를 어테치먼트 했다. 프레임 버퍼에 데이터 오브젝트 버퍼를 어테치먼트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텍스처나 랜더 버퍼를 쓰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그림이 봐요. 프레임 버퍼는 무엇인가 그리는 명령이 그 프레임 버퍼에 작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그린 결과가 어디에 저장되는 거냐면 텍스처에다 붙이면 텍스처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랜더 버퍼에다 놓으면 랜더 버퍼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 삼각형을 그린 게 텍스처에 들어가는 거고 또는 랜더 버퍼를 쓰면 랜더 버퍼에 저장되는 겁니다. 텍스처에 저장되면 우리가 이 텍스처를 어떻게 쓸 수 있겠죠. 인풋 텍스처로 써서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텍스2d 그 명령을 API를 가지고 텍스처에 어떤 픽셀에 있는 픽셀을 가져다가 오브젝트에다가 텍스처 맵핑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인풋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랜더 버퍼는 그렇게 인풋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풋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인풋으로 쓸 수 없으니까 이것은 어떻게만 읽을 수 있냐면 루이드 픽셀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함수가 있는데 루이드 픽셀 오퍼레이터로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루이드 픽셀을 사용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랜더링만 이미 로지컬한 오브젝트 랜더링하는 데 주로 쓰이지 그걸 인풋으로 사용하는 데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인풋으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텍스처에 쓰는 게 좋아요. 텍스처에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도대체 랜더 버퍼에다가 왜 랜더링을 하느냐 랜더 버퍼에다가 무엇인가를 그려서 그린 오퍼레이션 중간 결과물들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명령들을 사용 랜더 버퍼와 프레임버퍼를 사용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좀 배워볼게요. 프레임버퍼에 사용되는 명령어들을 보면 먼저 프레임버퍼를 만드는 건 크리에이트 프레임버퍼 딜리트 프레임버퍼입니다. 이게 웹GL에서만 그렇고요. 오픈GL ES에서는 젠버퍼라고 젠프레임버퍼라고 하는 명령어쓭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인드하고요. 바인드 프레임버퍼하고 요거는 이제 프레임버퍼 요거는 당연히 GL 점이 붙겠죠. GL 점 프레임버퍼하고 프레임버퍼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이 프레임버퍼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오브젝트 프레임버퍼에 NULL을 집어넣게 되면 처음에 GL이 생각해 보십시오. GL이 여기서 GL 점 프레임버퍼에서 GL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만들어지는 프레임버퍼가 있었겠죠. 누가 좋겠어요? 그건 캔바스가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NULL이라고 쓰면 처음에 만들어진 GetContext에서 만들어진 캔바스가 만들어진 만든 프레임버퍼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처음에 캔바스가 준 그 프레임버퍼를 쓸래요? 그럴 땐 GL 프레임버퍼 넣고 NULL을 집어넣으면 쓸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ttaching을 해야 됩니다. Attaching은 뭐냐면 Color 또는 Depth, Stencil Depth & Stencil Depth & Stencil은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조금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Depth & Stencil이라고 하는 이거는 익스텐션입니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브라우저가 이 익스텐션을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Depth & Stencil을 다 지원하나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보시면 Depth & Stencil 이 Depth & Stencil 익스텐션은 Depth & Stencil은 다 지원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테로러는 지원하지 않고 크롬은 지원을 하는데 버전 26부터는 풀 서포트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웹킷 언더바라고 하는 프리픽스가 있어야만 지원한다. 어떤 건 지원하고 어떤 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웹 Depth & Stencil은 Depth & Stencil은 웹지일 2에서는 모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웹지일 1.0에서는 익스텐션이거든요. 익스텐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옵션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브라우저는 지원해도 되고 어떤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옵션이라는 거죠. 그런데 Depth 익스텐션에서만 Depth 텍스쳐 익스텐션에서만 Depth를 텍스쳐로 쓸 수 있습니다. 이따 실습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버퍼에다가 Color 버퍼 그죠? 여기 잘 보시면 Color Attachment 0 여기 어디다 Attachment 할 거냐 Color Attachment 0 Depth & Stencil Depth & Stencil Attachment를 여기다 합니다. 하는 데에 이 두 개의 방법이 있어요. 아까 뭐가 있었냐면 프레임 버퍼에다 Attachment 하는 게 랜더 버퍼를 Attachment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 텍스쳐를 Attachment 한다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텍스쳐를 Attachment 하면 여기가 이제 텍스쳐가 들어오겠죠. 텍스쳐 오브젝트 텍스쳐 그러니까 텍스쳐를 크리에이트해서 그 텍스쳐를 예를 들면 프레임 버퍼에 Color 버퍼로 Attachment 하면 Color 버퍼에다 써지는 내용들이 어디로 저장돼요? 텍스쳐에 저장돼요. 랜더 버퍼 프레임 버퍼 랜더 버퍼 랜더 버퍼에 랜더 버퍼에 저장되게 돼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랜더 버퍼 같은 경우에는 랜더 버퍼나 프레임 버퍼나 어느 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경우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려진 결과물을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만큼을 읽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리드 픽셀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씁니다. 리드 픽셀은 위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엔 폭과 높이를 정해요. 그러면 화면에 내 캔바스 화면에 예를 들면 이 픽셀 100,100에서 이만큼을 쓰고 싶다. 100 픽셀을 캡처해서 이미 저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리드 픽셀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포맷 포맷은 RGBA 언사인드 바이트 이것만 지원합니다. 리드 픽셀은 웹젤에서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메인 메모리에 있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버퍼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어레이 버퍼 뷰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언사인드 인티저 8 어레이 윗윗수 곱하기 하이터 곱하기 4 4라고 하는 건 뭐예요? RGBA 4개죠?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 픽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도 실수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리드 픽셀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드 픽셀을 자주 하면 당연히 드로잉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그려라 드로잉 명령 드로잉 명령 드로잉 명령 드로잉 명령 드로잉 명령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리드 픽셀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히 나는 마지막으로 그리는 어떤 그리는 명령 이것을 다 그리고 나서 난 결과물의 픽셀을 읽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얘가 이 그리는 명령이 다 끝날 때까지 리드 픽셀을 하면 안 되죠.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싱크로니제이션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내가 그냥 리드 픽셀 했는데 지금 이쯤 그리고 있는데 이쯤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리드 픽셀이 일어나게 돼서 정확한 내가 원한 결과물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픽셀은 자주 사용하면 성능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싱크로니제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GPU들은 엄청나게 성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속도가 느려졌다거나 이런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텐데 하지만 인베드 시스템이나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GPU의 성능이 낮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리드 픽셀을 많이 사용하면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프레임 버퍼 오퍼레이션 중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 오브젝트가 프레임 버퍼니? 한 분리한으로 물어보면 트루펄스 대답하고요. 프레임 버퍼 스테이터스를 물어보면 프레임 버퍼가 컴플리트 언서포티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어태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전에 덱스 텍스처 라고 한 것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 브라우저 지원하지 않으면 나 그거 지원하지 않아 라고 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컴플리트인데 예를 들면 프레임 버퍼 인컴플리트가 어태치먼트가 실패했어. 그 다음에 어떤 어태치먼트가 잘못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체크 프레임 버퍼 스테이터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체크 프레임 버퍼 어태치먼트가 어떤 파라메타로 되어 있는지 프레임 버퍼를 넣고요.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혜점이죠.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 지금 이 프레임 버퍼 컬러 어태치먼트가 컬러 어태치먼트 0입니다. 잊지 마세요. 0 왜 0인가요? 컬러 면 컬러으로 끝나야지 나중에 웹지일 2에 가면요. 여기 0부터 0,1,2,3,4,5,6,7,8 여러가지 컬러 어태치먼트를 여러 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타 텍스처 네임은 이 오브젝트의 네임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텍스처 레벨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만약에 텍스처였다면 텍스처 레벨을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텍스처 큐브 맵 페이스가 어떤 페이스냐 뭐 이런 것들을 리턴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텍스처로 텍스처로 붙일 때는 어떻게 붙였냐면 프레임 버퍼 어태치먼트 텍스 타겟은 텍스처 2D 거나 텍스처 큐브 맵 큐브 맵은 여섯 면이 있잖아요. 여섯 명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큐브로 쓰이는 면 중에 하나 또는 2D 텍스처 그 이미지 둘 중에 하나 뭔가가 정해져야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거에다가 그릴 거야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선언된 값을 알고 싶을 때는 get 프레임 버퍼 어태치먼트 파라메타로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랜더 버퍼예요. 랜더 버퍼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면 어 그 프레임 버퍼라고 하는 거는 프레임 버퍼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는 당연히 칼라 버퍼 덱스 버퍼 스태시 버퍼 이런 것들이 붙어 달인 여러 랜더 버퍼들이 붙어 있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다 붙이는데 이 드로잉하는 버퍼들을 뭘로 붙일 수 있냐면 둘 중에 하나 그랬어요. 텍스처로 붙이던가 됐죠. 텍스처로 붙이던가 또는 랜더 버퍼를 붙이던가 덱스나 스테실인 경우에는 덱스 텍스처라고 하는 익스텐션이 지원한다면 텍스처 안 지원한다면 랜더 버퍼만 쓸 수 있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텍스처는 옵션이고 랜더 버퍼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랜더 버퍼가 디폴트고 텍스처로 쓸 수 있는 건 이거는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요? 네, 요거 요기 덱스 텍스처 라고 하는 기능이 확장판이 쓸 수 있을 때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get extension 해가지고 이 익스텐션을 가져왔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가져왔을 때만 이때 이 덱스 컴포넌트 라고 하는 텍스 이미지 2D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코딩의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랜더 버퍼 API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랜더 버퍼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씁니다. bind 랜더 버퍼 처음에 create 랜더 버퍼 해서 랜더 버퍼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bind 랜더 버퍼 현재 랜더 버퍼는 이 오브젝트를 쓸 거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스토리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스토리지를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인터넷 인터넷 포맷을 내부적인 포맷이라는 거죠. GPU 포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맷은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데프스 컴포넌트 RGBA4 이건 뭐냐면 RGBA4니까 각각의 1바이트씩 4바이트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RGBO A1은 RGB가 5비트 알파가 1비트 이렇게 되어 있는 2바이트 코드죠. 2바이트죠. 2바이트 이것도 2바이트인데 RGB 565고요. 스탠실은 8비트 데프스 스탠실은 이거는 어떨 때 쓸 수 있다고 했냐면 아까 데프스 데프스와 스탠실을 같이 쓰는 타겟이 됩니다. 그렇겠죠? 묶어서 묶어서 들어있는 데프스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어태치먼트를 할 때 이 데프스 스탠실 당연한 얘기지만 데프스하고 예를 들면 데프스 스탠실하고 같이 두 번 어태치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게 됩니다. 알겠죠? 스탠실하고 데프스 스탠실하고 같이 했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RGBA4444와 데프스 스탠실을 같이 하면 컬러와 데프스 스탠실 세 개가 따로따로 만들어졌을 테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RGBA4444를 이거 한 번 하고 이거 한 번 했다. 그럼 당연히 에러가 나게 됩니다. 컬러 하나 스탠실 하나 데프스 하나가 어태치되어야 됩니다. 어... 랜더 버퍼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게 랜더 버퍼냐 오브젝트 물어볼 때 불리한 질문이 있구요. 쿼리 API가 있고 그 다음에 get 랜더 버퍼 파라메타로 이 랜더 버퍼의 크기가 얼마니? 내부 포맷이 무엇이니?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그런 이제 네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RG, B, 알파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너는 몇 비트니? 이런 거 사이즈를 물어보면 제 get 랜더 버퍼 파라메타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배울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뭐 어렵지는 않아 보이지만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